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세포가 파괴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암세포를 만들고, 정식이 되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려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저희 20년 암치료의 결실 새로운 암대사치료법을 만들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암은 대사질환인가에서 그렇다라고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암은 대사질환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암세포의 대사가 정상세포와 다르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또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치료법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2편에 결제해서 암은 대사질환이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또 암치료법이 보이고, 저의 암 대사치료법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는 정상세포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세포의 에너지 대사예요. 보시면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면 빨간 걸로 제가 채워놨죠. 이 ATP를 먼저 만들고요. 피로부산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야 36개의 ATP, 제일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두었죠. 36개의 ATP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 개의 포도당이 들어오면 38개의 ATP를 만들게 되죠. 반면에 암세포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얘기가 이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 그림입니다. 보시면 포도당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밑에 옆으로 이제 이 ATP가 생기죠. 이 과정은 또 하여튼 두 개의 ATP를 만드는데 피로베이트, 피로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뭐 역시 이제 암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나오는 거는 뭡니까? 36개의 ATP가 아니라 락데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젖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수소와 젖산을 만들게 됩니다.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도 겨우 두 개의 ATP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수소와 젖산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세포,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세포는 포도당 하나로 38개 ATP, 주된 에너지 형태는 ATP입니다. 네, 그래서 주된 에너지원은 포도당인 거죠. 그런데 옆에 암세포를 보시면 암세포는 다양하게 다 이용을 합니다. 포도당, 젖산, 글루타민.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케톤체, 그다음에 지방산까지 다 활용을 해요. 그 밑에 칼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포도당 가지고는 두 개의 ATP밖에 못 만들고, 젖산 가지고는 18개를 만들어요. 주된 에너지원이 젖산이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암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암세포예요. 오른쪽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우리말로 섬유화 세포입니다. 암 주변에 있는 세포예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ROS입니다. 우리말로 활성산소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지 않습니까? 얘가 섬유화 세포를 파괴해요. 섬유화 세포가 대사기능이 좋지 못하게 되면 미토콘드리가 손상이 되겠죠? 얘가 젖산을 만들어내요. 젖산, 아미노산, 케톤, 지방산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암세포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암세포의 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에너지 흡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너지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제 지금 암세포는 산수가 있어도 이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걸 인제 젖산 발효라 그러거든요. 뭐 정상세포는 산소 호흡을 해서 서른여덟 개 ATP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인제 젖산을 활용해서 주로 인제 발효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소가 있든 없든 이걸 통해서 암세포는 이를 이용해서 종양을 정식시키고 전이가 되고 항암제 내성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을 보면 암세포가 더 대사질환이라는 걸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위에 그림은 대사기능을 이야기한 거예요. 대사기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젖산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젖산이 많이 생기면 과도한 수소가 같이 생겨요. 그러면 인체가 산소화됩니다. pH 폐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면역이 억제가 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상인들도 다 암세포가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암세포를 처리하지 못하고 암세포가 생존하게 되고요.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화살표가 암세포를 생존시킨다는 그림이고 오른쪽 pH가 떨어지고 곧 산성화된다는 결과로 신생혈관이 생성이 되어서 암정식을 촉진하게 되고요. 또 암전이도 촉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만들고 정식시키고 전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젖산이 많이 생기고 pH가 떨어지는 수소가 많이 생기는 이 대사과정에서 생긴다는 거죠. 곧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암조직 자체가 산성화된다는 그림이에요. 쭉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피로부산이 니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LDH라는 이게 젖산탈수소효소라는 겁니다. 얘가 활성화되면 젖산과 밑에 보시면 많은 수소가 만들어지죠. 암조직은 산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은 인체가 산성화되어 있는 결과로 암세포가 생기고 암세포가 많이 늘면서 그 자체로 또 인체가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변검사로 pH 폐하검사하면 대부분 암환원분들은 6.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산소가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질환 뿐만 아니라 암의 주범도 산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수소 많이 생긴 거 보여 드렸죠. 젖산 많이 생긴 거 보여 드렸죠. 과도한 활성산소가 또 생깁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세포가 파괴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암세포를 만들고 정식이 되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산화 스트레스 검사를 가장 기본 검사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렸습니다. 아래쪽 그래프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 단계를 보는 거고요. 대부분 암환원분들은 이게 이제 푸어 단계거나 노말이라도 가장 높은 단계의 노말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왼쪽 그래프는 항산화 능력입니다.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우리가 단계로 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단계입니다. 사단계에서도 오 단계에 가까운 사단계죠. 대부분 이렇게 낮은 사단계나 아니면 오 단계 심지어 육 단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매달이나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 능력을 이제 보는 이유는. 이게 좋아지지 않으면 암이 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암의 주범이 되고 바로 이것은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암은 대사질환인가 그렇다라는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